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대권 후보로 나서면서 온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의 무결성과 선거의 정직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선은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1% 차이 3% 차이로 아주 건수한 격자로 그렇게 승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비중이 지난 총선에선 40%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정말 사전투표에 대한 제도개선과 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를 권력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주변에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선거의 정직성 문제와 무결성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재금표와 같은 부분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원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 제도를 갖고서는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6월 28일 날 월요일 날 인천 연수구월 재금표에 참관한 그런 참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핵심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는 당일 날 현장에서 주민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출력된 프린트로 출력된 그런 용지를 사용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재금표에서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정도의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인쇄 전문가의 지적은 프린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6월 29일 늦은 시간에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멘트를 자신의 SNS에서 남겼습니다. 재금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인쇄 전문가를 인터뷰하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민경욱 전 의원의 멘트는 재금표 참관인과 대화를 가지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판단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공적기관의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빠르게 그냥 재금표를 문제를 그냥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의외로 문제 해결이 간단하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공개된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물인가 아니면 인쇄물인가를 변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개 인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돋보기를 사용하게 되면 금쇄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조차도 대부분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QR코더 검증에 다 좋지만 종이 재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민경욱 전 의원의 간단한 멘트에 대해서 일만 시민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제안이자 진단이자 주장을 펼쳐놨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몇 분의 의견을 한번 종합하는 것도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정 S님은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의 재검표 현장에서 접지도 않은 바빠단 표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선 M님은 원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조할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은 불법입니다. 인쇄한 비구격 투표지 사용 자체는 개수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과정에서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가 몇 장이나 투입됐느냐는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한 장이라도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가 이번에 발견됐다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의 유효성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김영재희님입니다. 각 투표소의 선거관리관 도장을 인쇄한 상태로 사전투표 용지가 사용되는데 큰 문제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표관리관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인감도장의 중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부정투표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로 인쇄된 감독관의 그런 도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쉬운 그런 문제점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그래야 국민 주권, 주권재민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인에이치님입니다. 프린터를 위한 두루마이리형 투표 용지와 빠빠단 일반 용지라면 영등포나 얼치로의 인쇄골목 전문 취업사 사장님들을 감정인으로 출석시키면 동일한 용지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냅니다. 이번에 시종일간 참관한 인쇄전문가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장승 K님입니다. 본드의 성분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잉크의 염료 등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 예술은 이번에 참관한 인쇄전문가도 사전투표지 겟에 붙어있는 본드가 중앙에 한 방울 떨어진 본드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거의 틀림없는 인쇄소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승 K님은 표를 바꿔서 이미지 스케닝을 조장했으면 100번 투표 용지를 스케닝한들 아무 증거도 못 됩니다. 그 원본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재검표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보면 이번 투표지가 6월 28일 날 재검표한 것이 이것이 4월 15일 날 개표 대상이 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대개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원본성 재검표를 하는 투표 용지가 진짜냐 가짜냐는 것을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그 확인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인 작업은 없었지만 6월 28일 날 재검표 가정에서 특히 사전투표지에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가 사용된 겁니다. 그럼 그 자체가 원본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더욱더 확실한 것은 바로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보관이 돼 있어야 그것과 이번에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표를 다 바꾼 다음에 투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그것은 사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본이 지금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본하고 6월 28일 날 어렵게 만든 투표지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원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4월 15일 날 만들어진 것과 비교해야 되는데 4월 15일이 아니라 4월 25일이나 4월 27일 날 만들어진 것과 6월 28일 만들어진 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것을 바로 장성 K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금표 문제라든지 선거의 무결성 문제를 계속해서 일부 사람들이나 신민단체가 거론하는 것은 이것이 담보가 돼야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총선이 간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재민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공산체제라는 것은 공상당의 수뇌부가 결정하는 사람을 그냥 지도부로 뽑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반영된 자발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바로 선거인 거죠. 그 선거의 청렴성이라든지 정직성이라든지 무결성이 의심이 되면 많은 국민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가 없도록 고쳐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것을 언모론으로 몰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공공의 적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언론이든 지식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될 책임은 각자가 다 저마다의 몫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선거의 무결승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또 따뜻한 그런 박수를 보내면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